값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2,957이 됩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시킨다면 문제의 결과 값은 무엇이 될까요? 2,981? 뭐하냐? 그러니까 위에 보기를 더하면 2,98, 2,957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적용시켜봐라 이러자. 잠시만요. 998 뭐예요? 81. 881. 881. 네, 저는 푼 것 같네요. 벌써요? 네, 저는 푼 것 같네요. 벌써요? 아, 진짜로요? 난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 나도. 정도분. 잠시만요. 자, 수호가.. 저한테 분명히 숫자가 약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숫자 문제가 아니라서 오케이. 아, 나도 알았다. 아, 그래요? 숫자 푸는 사람 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9,981. 1,601. 1,601. 1,601 더하면 2,957. 2라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네? 뭘 뒤집어? 알았어. 숫자를 아예 뒤집어 보면 뭐가 되죠? 이게 2,957. 뒤집으면 1,0 1,0 1,0 1,0 1,0 2,0 1,0 2,0 2,0 3,0 그럼 답이 5가 나오죠? 오, 랩몬스터가 추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려워야 되나 봐요. 아니 처음 나와서 뒤집어서 된다고 어떻게 해? 역대 새로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 이걸로 아니 이걸 어떻게 해본 거예요.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생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데칼코만이나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 봤는데 다행히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도 뒤집는 거 몇 번 해봤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해냈는데 말이죠. 깊이 진짜 좋고. 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되게 맛있는 사람 있다.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너무 맛있어.